해외 전직 훈련 도중 술을 마셔 논란이 된 여자 피겨 국가대표 선수가 남자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연맹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선수는 징계가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탈리아 전직 훈련 도중 숙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빈상 경기연맹 조사를 받은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 선수. 조사 도중 미성년자인 남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연맹은 A가 남자 후배인 B 선수를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두 선수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일 A에게 3년 자격정지 징계를, B에게는 이성 숙소를 방문해 훈련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 선수는 당장 올해 10월 열리는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는 물론,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패초 동계올림픽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선수 측은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계 결정서를 받아보는 대로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와 함께 술을 마셔 조사받은 다른 여자 피겨 선수 C는 A를 성희롱한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A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어 B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C 선수 역시 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맹은 징계와 별개로 스포츠 윤리센터에도 A와 C를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박소주입니다.